네, 수요일 마지막 순서죠.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오늘도 고경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제주 여자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제주 여자의 일생 중에서 학창시절 이야기 해볼 텐데요. 먼저 유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네. 어머, 저 옛날 유치원 졸업사진이네요. 유치원이 있었다는 것도 놀랐고 사진을 저렇게 찍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아이들 머리 모양이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요? 여자아이들은 짧은 그 똑단발에 앞머리가 있고 남자아이들은 더 짧게 밀었어요. 네,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인 1943년경 제주 동부교회 중앙유치원 졸업사진인데요. 네. 유치원 졸업하신 분이 보관하시던 사진인데 그분은 나이가 1937년생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보통 유치원 가는 아이가 5살, 6살. 그렇게 본다면 이 사진은 한 1942년, 1943년 사진인 거예요. 아, 추정건데. 네. 정말 옛날 사진인데요. 당시 동부교회는 지금 동문시장 안에 있었는데 주로 교인들이나 시장 가게집 아이들이 다녔던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아, 또 해방 직후 유치원 사진이 있는데요. 그거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네. 오른쪽 사진 아이들. 역시 머리 모양은 왼쪽 사진과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왼쪽 사진에서 아이들이 원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 사진은 한복이죠? 드레스도 입은 것 같고 좀 다양했네요. 귀여워요. 네. 오른쪽 사진은 해방 직후 당시 신성 여학원의 신성 유치원 졸업식 사진인데요. 1949년 사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아래에 보면 신성 유치원 제2회 졸업기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신성 학원 연혁에 보니까 이 유치원이 일제시대 때 열렸다가 닫았다가 해방 후 1947년에 다시 열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2회 졸업은 아마 1949년일 것 같은데요. 이 유치원 장소는 제주 시내에 있는 향사당 자리인데요. 지금 향사당은 1980년대에 복원된 것이고 저 때에는 천주교 제주중앙성당 안에 있어서 거기서 유치원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같은 점, 다른 점 보이시나요? 일단 둘 다 종교시설 유치원인 건 같겠죠? 딱 사진만 보고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모두 여자아이들이 앞줄, 남자아이들은 뒷줄에 입네요. 그러네요. 왼쪽 사진은 일제강점기 말기라서인지 남자아이들은 군복 모양의 옷을 입고 있고 여자아이들은 원복으로 세일러복을 입고 있네요. 머리 모양도 말씀하셨던 듯이 다 같은데 제국지 시대 아이들은 저렇게 옷도 똑같은 모습으로 키워야 했던 모양입니다. 이 신성유치원 사진이 또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얘기할까요? 오른쪽 사진은 가운데인지 신부님과 수녀님이 보이네요. 위에 신성유치원 제5회 졸업 기념이라고 써 있죠? 네, 이 사진은 제주문화에서 나온 사진자료집 공강5080에서 찾았는데요. 이 공강5080은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사진들을 모아서 계속 사진자료집으로 내고 있는 그런 책자입니다. 저는 아버지 옛사진과 비교하면서 큰 도움을 얻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비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두 사진의 제2회, 5회 신성유치원 졸업식 사진인데요. 비교해보면 5회 때는 여자아이들이 색동 저고리를 예쁘게 입었네요. 그러게요. 남자아이들도 다양한 옷차림인 것 같고요. 또 비교하면서 딱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왼쪽 사진에는 남자가 뒤에 딱 서 있는데 오른쪽 사진에는 맨 뒤에 여자아이들이 서 있고 가운데 줄에 남자아이들이 서 있네요. 또 뒤 배경에 유치원 장소가 확실히 바뀐 것 같고요. 아마 당시 한국전쟁 기간을 겪으면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졸업 기념 사진도 해마다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사진이어서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치원 졸업 풍경 자료도 더 모아봐야겠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인 것 같은 사진이 또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그것도 보시죠. 와우 칠성통이네요. 왼쪽 칠성통에는 유치원 가방을 맨 아이들이 상점 앞에 이렇게 모여 있고 오른쪽은 유치원 가방 메고 있는데 어딘가 이렇게 셋이 네 명이에요. 올라타 있어요. 이 두 사진에서 아이들이 메고 있는 가방을 보고 유치원 아이들이구나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 사진은 1971년 칠성통 거리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군것질하러 모여 있는 것 같고요. 당시 제주를 방문한 일본 민속학자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제주학 연구센터 아카이브에서 가져왔습니다. 유치원 끝나고 집에 가다가 달고나 같은 거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유치원 모자도 쓰고 있는 뒷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길을 사진에 보시면 정금사 동양나사라는 간판도 보이는데 아마 칠성통 거리인 것 같고요. 간판에 보면 또 국번 없이 그냥 2812 네 자리 전화번호가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보면 한 1970년대 초의 사진인 것 같고요. 오른쪽 사진도 1970년대 아버지 사진인데요. 도로에 있는 시설물에 여자애들이 타고 앉아서 놀고 있네요. 동생인 듯한 아이가 용단 유치원 가방을 메고 그런 걸 봐서 유치원 아이들인 것 같은데요. 저 여자애는 나도 올려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전에 방송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유치원 다니는 도시 여자애들이 거리를 친구들과 같이 쏟아다니면서 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유치원 아이들은 아니지만 바로 칠성통을 쏟아지는 여자애들 사진이 또 있는데요. 그것도 보실까요? 이 여자애들은 좀 컸어요. 초등학생제도 돼 보이는데 나이점 좀 컸어 하는 느낌인데 어딜 가는 걸까요? 숙제하려고 친구네 집에 가는 걸까요? 아니면 만화빵으로 새로 하나요? 아니 설마요. 제가 친구들이랑 공부한다 그러면서 만화빵에 샀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 아이들도 심상치 않게 보이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저기 멀리 아시아 극장 간판 보이고요. 영화 현수막에 미워도 안녕이라는 게 써 있는데요. 검색해보니까 이 영화는 채무령과 문희가 나오는 1972년 작이고요. 또 사진에 보시면 문화양행 간판 전화번호도 국번 없이 내 자리인 걸로 봐서 1970년대 초 사진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 여자애들이 1960년대 생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60살 전의 삼촌일 텐데요. 혹시 치성통에서 친구들이 놀던 때 기억나 점수가 저 아이들 중 저거 나요 하시는 분이시면 연락주셔서 그때 공부하러 가수가 만화빵의 가수가 그것이 궁금하다. 네 다음 사진도 보실까요. 와 초가 앞에 여자아이들이 보이는데 한 아이가 동생을 업었죠. 그리고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사진 자료를 찾다가 1971년 오라동에서 아기업계 사진이 보여서 반가워서 가져왔는데요. 사진 찍은 일본 학자는 오라동 사회의 직클럽 마크를 보고 찍었을 텐데 저는 그것보다 아기업계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전에 방송에도 말했던 아기업계가 나왔어요. 반가워서 한껏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려다가 저기 사진 찍음쩌 하면서 돌아보는 것 같은데요. 저 아기업계가 방송에서 이 사진 보고 동생한테 보라 나갈 너 영 키웠죠 하면서 사진 보여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거사진 여기 있습니다. 이것 오라동에서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여자아이들을 찍은 사진도 있는데요. 그것도 보실까요. 아니 학교를 가는 건데 가방뿐만 아니라 나뭇가지 좀 모여 빗자루인가요. 네. 각자 집에서 빗자루를 만들어서 들고 등교하는 것 같은데요. 1970년대만 해도 학교에서 대청소한다 하면 걸레나 빗자루를 집에서 들고 가야 했죠. 아니면 애항심을 키운다 그러면서 마을 한 바퀴를 청소하기도 했고요. 저도 비슷한 때 학교를 다녀서 저렇게 빗자루를 들고 등교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마침 아버지가 제주시내 등교길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서 같이 가져와 봤는데요. 그것도 보시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조금 이후 사진이군요. 한 9년, 10년 정도 지난. 포장된 길이 보이고 아이들이 고무신 대신 운동화를 신었어요. 네. 왼쪽 사진은 당시 오라동이면 중산관 마을이었을 테고 오른쪽은 시에다 아이들 등교하는 모습일 텐데요. 책보나 손에 든 가책가방이 아니고 시에다 아이들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네요. 두 사진이 비교가 돼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유치원 졸업사진부터 초등학교 학생 정도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얼마나 성장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